대전 세종연구원은 비수도권 최초로 2년 연속 대전에서 열린 대한민국 과학축제를 계속 대전에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. 연구원이 발표한 대한민국 과학축제의 대전 개최 효과 분석에 따르면 올해 축제 방문객은 지난해보다 8만 8천여 명 늘어난 48만 9천여 명이었고, 축제 방문 후 대전에 대한 이미지도 5점 기준 4.58점으로 지난해보다 0.19점 상승했습니다. 연구원 측은 과학 관련 인프라가 많은 대전에서 고정 개최하는 것이 축제 브랜드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